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에는 좀 참 부족하죠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우리는 우리고 그들은 그들이고 그걸 독자적 사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독일이 하면, 스웨덴이 하면, 일본이 하면 우리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의심을 가져야 되죠 제가 자식들이 한참 클 때 항상 아버지로서 이런 질문을 잘 던졌습니다 네 생각이 뭐고, 남 생각 말고, 아버지 생각 말고 그거는 아버지로서 독자적 사고가 곧바로 창조적 사고와 일치되고 독자적 사고를 갖추는 것이 세태에 휩쓸리지 않고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자주 던졌다고 봅니다 나라 정책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다 형편이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걸 다 고려해서 자기 사정에 맞는 것을 택해야 되죠 무작정 선진국이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유럽 선진국들이 하니까 받아들이면 안 되죠 항상 선진국이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는 그 기준이 국익이, 나라의 이익이, 나라 전체의 이익을 우선 생각을 해야 되죠 자기 정파, 자기 그룹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나라하고는 우리가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항상 경쟁국가와 비교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그 환경 자체를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요즘에 또 하나 최저임금제 문제, 탈원전, 주 52시간 근무제 강제 이것보다 또 더 중요할 수 있는 한 가지 또 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ILO라고 국제노동기구 회박을 둘러싸고 노동계하고 경영계 사이에 이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시죠 ILO, 국제노동기구 회박이라는 게 뭐냐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종의 글로벌하게 국가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조건이죠 사안별로 어떤 국가는 받아들이고 어떤 국가는 자기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두 일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ILO의 핵심 회박 8개 가운데 우리나라는 4개를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회박인데요 그것이 제87조입니다 다른 가지도 있지만 오늘은 87조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박은 ILO에 가입한 187개국 가운데서 비준하지 않은 국가가 미국, 중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32개국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포함이 됩니다 이 조항은 현재 우리나라 현영법,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전법, 노조법이라고 하죠 를 포함해서 국내 노동 관련 법규하고 상호충돌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우리 제도 환경이나 노동 환경하고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한국의 노동계가 외교적 활동을 열심히 벌여서 아마 ILO의 핵심적인 세력들은 노동 역사를 오래 갖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노동단체 출신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양반들을 설득해서 이번에 한국 정부한테 그런 통상 압력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외세를 불러들인 겁니다 자신들의 고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외국 세력을 끌어들인 거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익하고 자신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단체들이 제87조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첫째 노사 안정 및 그 다음에 노사 안정에 상당히 위협을 줄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영계가 굉장히 악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죠 경영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이익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 차원 넘어가면 그런 조건을 가지고는 노사 안정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이 강합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는 대단히 노동계 편향적인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노동계 편을 적극적으로 옹호할 그런 예정인 모양입니다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두고두고 보이지 않는 효과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재임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이번 총선에서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비준을 추진해야 되니까 표입니다 표 표 표 다른 거 없어요 국의기구 뭐고 다른 거 없고 당장 그거 하면 정교조가 합법화 될 수 있으니까 질문 두 번째입니다 그럼 내용이 뭐냐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에 따르면 첫째는 해고자와 실직자 시민단체 등 기업과 무관한 사람이 특정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여러분 요점이 중요합니다 기업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노조활동에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기업에 근무하다가 해고가 돼 가지고 회사를 떠난 고용계약이 해지된 사람도 특정노동기업에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가 만일 비준이 되면 법의 노조 판정을 받은 정교조가 합법화 되고 불법 파업과 비리로 해고된 근로자들도 자기 원래의 노조에 가입해서 노조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투쟁적으로 하겠습니까 전업형으로 할 테니까 노사 안정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아주 투쟁적이고 전투적이지 않습니까 화끈하죠 유럽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화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기업은 노조 전임자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된다 아주 어렵게 대법원까지 가서 무도동 무인금 원칙이 우리나라가 겨우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원칙을 완전히 이제 그냥 훼손해 버리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시죠 옳고 그러면 무엇인가 87조가 옳으냐 틀리냐 문제를 딴 사람 이야기 고려할 거 없이 제가 한번 판정을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 기업 노조는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의 협상 파트너는 현재 기업의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노조에 전혀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한테 고용계약을 맺었더라도 고용계약이 해지되면 남남이 되는 거죠 왜 모든 기업은 계약체니까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갓과 의리 그래서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해고자라든지 시민단체 사람들이 어떻게 특정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옳은 일이 아니죠 협상 여지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을 다른 나라는 가입 일부 국가들은 그걸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무노동 무인금은 상식과 이성 그리고 법리에 미뤄볼 때 옳은 일이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대부분이 오랜 고심을 끝에 가지고 판결을 내리고 판례를 하나 축적한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노동하지 않으면 임금 못 받는 게 저 같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국제사회가 뭐 하든지 아예로가 뭐 하든지 관계없이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럼 질문 네 번째입니다 아예로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 대체로 유럽의 노동단체나 이런 데 관계된 사람들이 아마 그게 핵심을 장악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유럽의 노동단체들은 대부분 근로자에게 우호적입니다 한국의 노동계가 그동안 적극적인 외교 전술을 펼쳤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유럽 노동계 출신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아예로라는 외압을 이용해서 한국 정부에 EU와 한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증의 통상압력조항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밀고 들어온 거죠 사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은 국익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국가의 이익하고 그 다음 노동자한테 이익이 충돌할 때는 노동단체의 이익을 우선하겠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산 현장이 망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 그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시각이 굉장히 좁은 겁니다 본래 뭐 사람이 자기에게 충실한 존재니까 때로는 역사보면 나라도 팔아먹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일단 아예로의 87조를 비롯한 4개조항을 우리가 비준을 하면 국가가 성인을 하게 되면 아예로가 감독권을 가지기 때문에 사안별로 계속해서 국내에 노동계에 간섭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선진국 수준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경영계는 그걸 맞춰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형편이 안 되는데 황세가 아닌데 황세를 따라가려고 보면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생산 환경 같은 계속 악화가 되겠죠 그런 것은 노동계 단체들한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냥 우리 이익인 거죠 당장 정교조가 합법화 돼야 되는 거죠 정교조가 합법화 돼야 표기가 도움이 될 테니까 그래서 여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나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요즘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냥 고아가 되는 기분일 겁니다 고아 아무도 보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 하려고 그냥 사업하냐 남 좋은 일 다 시키는데 첫 번째입니다 결론 아예로의 제87조를 받아들일 형편이 지금은 아닙니다 두 번째 수출을 놓고 사는 나라가 자국 노동 환경을 복잡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누구에게 덕이 되겠냐 이야기죠 경쟁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한국의 수출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설마 설마 하지만 결국은 한국은 지금 반도체 하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노동단체의 외교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제노동기구를 움직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한국의 통상 압력까지 가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지만 참 그렇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나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뭘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가 물건 만드는 환경을 계속 악화시키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행정부가 노화 사회 균형되게 무슨 조치를 좀 취해야 되죠 비준이 필요하면 일단 국회에 국회와 협의를 해서 시간을 갖고 경영계도 충분히 설득하고 매번 이번 정부와 몰래하시면 그냥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파급효과가 어떻게 될지 버스 대란 같은 이야기들이 그냥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행편이 안 되는데 또 밀어붙이는 겁니다 정말 참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만 갈까 그런 생각이 아이로 협정 관련된 사안을 보면서 들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 자연ся Zapö in 자세히play도 baru kam호TV